아칸하고 페이저하러 갑시다 아칸하고 페이저하러 갑시다 시문을 믿고 이해를 해야되나 아니면 윤파한 게임을 해야되나 타라도 괜찮은데 일단 리퍼로 라인 옆에서 짤하다가 안된다 싶으면 돌아갈게요 한조 틀에서 툰다 있으면 안되는데 한조 틀에서 툰다 있으면 안되는데 용감스러운 전장에서 우리의 용기를 분겨받에다 너무 줄견만이 하던데 목표가 확 떨어져가지고 공격시작까지 30초 너 뭐하라고? 이런게 심해야되데 롤은 제가 롤은 브론즈 옷자리로 다이어 옷까지 찍어왔거에요 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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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야 누구있어? 다 장무형 약 5급 리퍼는 10뒤입니다 에이앤과 정렬스 리퍼는 정면으로 가면 안되요 잠깐만 올라갔는데 와 뭐야 총괄고 있었다 정렬스 죽음을 버텨내면 더 강해진다 앞에 적 포탑이 있다 포탑 부셔야되는 캐릭터가 날아가지면 안되잖아 정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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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들 정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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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저는 포탐이 괜찮은데 이거 아냐 저를 봤으니까 별로 올텐데 퉤 주워 와 누구 안 했나? 아.. 이걸로 암라인 흠쌈해 이걸로 암라인 흠쌈해 이걸로 WTF 이걸로 워싹 1위 아 왜 밀어 이걸로 워싹 왼이 거의 다 삼성 아~~ 이거 망했다 아~~ 게임 질 것 같은데 아~~ 이거 망했다 게임 질 것 같은데 게임 질 것 같은데 나 굿길 밖에 안 했는데 굿이야? 이거 뭐야 이거 게임 게임 질 것 같은데 아~~ 게임 질 것 같은데 아~~ 게임 질 것 같은데 아~~~ 게임 질 것 같은데 아~~ 게임 질 것 같은데 좀 빨라 써도 돼 잘 못하면 그리고 포탑은데 트레이스는 좀 빼고 한조는 좀 빼고 아멘 ㄷㄷ 와 큰일 났다 와 큰일 났다 안 돼 빛나기 전까지 와 이거 트레이더님 진짜 잘 못 오는데 아 이거 힘든데 어? 4인 일행인가? 안 돼 한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한조는 존재감 거의 없었는데 포탑만 좀 깨고 안 돼 막판을 이렇게 치는 건가? 저만 왜이렇게 랭킹이 높죠? 빛 총 400이 나네 안 돼 제가 볼 땐 파라보다는 한조가 별로였는데 파라도 좀 필요 없긴 한데 안 돼 심해를 하고 싶은데 심해를 하면은 불안할 것 같아서 그래서 포탑을 감시용으로 박을지 앞라인에 박을지 생각하고 감시용으로 박으면 여기 안 박고 전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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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아끼죠 적에 공격까지 30초 여기에 박아서 밑쪽 라인 오는 거 깨는 거 아..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군 아.. 뭐 해보자고 아.. 아.. 이제 뭐가 좀 되는 거야 제가 할 때는 지금 문제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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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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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하면 못하면 좋네 쫓아burst 도대체의 체력을 받는다 .무대 도대체의 체력을 받게 .무대 .무대 .허 .무대 여기 가운데 딱 부러지자 저 보다는 다른 분들이 모으신지 겉에 무릎 박음 퍽쌍한 스카드 아, 저거 잡고 죽었어요 아, 저거 잡고 죽었어요 될려나, 이게? 오오오, 막네용 다행히 적들이 소이드로 본게 아니라 누구더라? 옆에 로드오브인거야? 다른 사람한테 디바였나? 다른 캐릭터 봐가지고 아예 안 돼, 금을 뺏겼어 위험해 이 녀석은 아, 뭐지? 그래서, 이 녀석도 한 번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아, 뭐지? 그 녀석은 안돼 빨리 방어치고 얘들아 이다 주는 이유는 우리가 딱 거울점이 때려지죠 아... 큰일 났다 제발 포탑 안 깨고 리포가 지나가게 얏 포탑이라도 할 일 해야지 저는 죽었지만 제 포탑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은 뺏겼지만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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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찌는 티바 나올 것 같은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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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가 잡을 것 같은데 좋고 이겼어 막판할게요 역시 토르비어는 정직합니다 샤빨이 필요없어요 자기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자기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졸려